李室 soit 잘 어울릴 때 잘 어울릴게요 잘 어울릴게요 이제 면을 더 넣으세요 이렇게 잘 어울릴게요 이제 계란을 넣어서 빙소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호박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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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청소 귀청소는 얼마만에 받아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혼자서 정리하신 거예요? 샤워하고나서 가볍게? 잘하셨네요 가까이에서 귀를 자세히 볼 거예요 고개는 천천히 옆으로 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따로 생각하고 오신 관리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여기 귀 안쪽 깊숙이 딱딱한 귀지가 많이 있어요 느껴져요? 이거? 이거?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이 제대로 귀청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귀지들 그리고 크기도 꽤 크거든요? 이런 귀지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귀지는 아마 혼자서 정리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잘 오셨어요 저희 샵에 VIP관리를 하고 있어요 풀코스로 진행해드리는 관리거든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귀 청소가 처음이시니까 아무래도 처음은 한번 풀코스로 제대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귀벽에 달라붙은 귀지들은 함부로 긁어내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살살 긁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아프지않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살살 긁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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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긁어내줄 거예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걸요? 차는 다 드신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따뜻한 수건으로 우리 고객님 귀를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천천히 드시고 귀 뒷부분에도 자 됐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때요? 자꾸만 피로해지고 두통도 있고 그러면 이게 좋겠네요 아로마 오일입니다 페퍼민트 향이에요 맡아보세요 호흡 어때요? 시원한 향이 나죠 귀 청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귀마사지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사지 크림 사용해서 귀 주변 마사지 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마사지를 켜스 키 벌써 3대 Girl 귀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voila 비해 귀 마사지 들어가 오 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압이 너무 세지는 않죠? 이 페퍼민트 향이 두통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아요 오늘 관리받고 집에 들어가셔서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한결 몸도 또 머리도 개운해져 있을 거예요 자세히 해주세요 자세히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좋아요. 관리가 다 끝나면 깨워드릴게요. 마사지 크림 닦아내드릴게요. 마사지 크림 닦아내드릴게요. 마사지 크림 닦아내드릴게요. 마사지 크림 닦아내드릴게요. 얌어드릴 것 같아서 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청소 들어갈게요 나무 귀이개를 사용해서 귀벽에 붙어있는 딱딱한 큰 귀즈들을 긁어내줄게요 긁어내 조금 간지러울 수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긁어내줄게요 여기 조금 커서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긁어내줄게요 한 번 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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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 ? 음… 더 믈笔 스타쌈 같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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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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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될까요? 거의 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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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귀즈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되고 있어요 다 될까요? 자.. 다 될까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는 전선 타 닭은 제거우냐? 이번에는 연압이 짧은색이 있는데 이게 제거우냐? ange 이거 없기 때문에 아마 안으로는 안으로는 하얀 눈빛 흥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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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벌써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한 번 받고 나면 나중에는 지금처럼 이런 솜털 귀이개나 아니면 다른 실리콘 귀이개라든지 끈끈이 귀이개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가볍게 정리해줘도 좋아요 이제는 귀 벽에 남아있는 작은 귀지들을 이 솜털 귀이개를 사용해서 탈원해줄게요 먼저 이렇게 귓바퀴를 먼저 털어주고 그 다음 귀 안쪽으로 깊숙이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솜털 귀이개로 정리해드릴 거예요 솜털 귀이개로 정리해드릴 거예요 들어갈게요 먼저 귓바퀴를 한 번 털어주고 이제 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참기 힘들 정도로 간지러우면 말씀해주세요 좋아요 조금 더 깊은 점점 심각하시면 돼요 오늘 조금 더 깊이 가능해요 조금 더 깊은 점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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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하시네요 반대쪽 뒷바퀴부터 털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솜털이 조금씩 빠져서 한번 털어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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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털어내줄게요 털어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칸칸이 귀이개를 사용해서 귀 벽에 남아있는 작은 귀지들을 깨끗하게 떼어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끗하게 정리해드렸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릴렉싱 오일이에요. 귀 뒤에 발라드릴게요. 귀 뒤에 발라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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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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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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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